왜 사람들이 진짜 내 ASMR 채널은 잘 안 보고 재미가 없고 뭐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안 보고 왜 내 먹방만 보는 거니까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하나 봐 왜 얼굴도 안 나오는데 왜 내가 먹는 걸 좋아하실까? 잘 먹는 게 그렇게 좋으신가?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 사두고 안 먹은 치켓 미니 미니라도 먹기 좋아요 손 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이빨로 까기 국물 아닙니까? 근데 잘 안 느껴 실수로 잘못 뜯었어요 안대로 뜯어야지 또 잘못 느꼈어 드러워 결국 잘 안 까요 손으로 깠어요 음 맛있어 소리도 좋아 우유도 한 잔 우유도 한 잔 이렇게 먹으면 아침 안 먹어도 든든하겠는데 근데 몸에 안 좋잖아 음 딱 맛있어 초콜릿이 요새 땡겨 단 거 곧 그 날이 오르나봐 혹시 사람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 집에 밥이 음성 집에 밥이 음성 일단 밥해야지 지금은 귀찮아요 엄마 고기도 사 오셨는데 저녁에 먹방 할까요? 음 도시락 도시락으로 싸갈까 집에 아무도 없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고 먹기나 하자 회사에 도시락을 안 싸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따가야될 것 같은데 그 동안 근데 월요일이나 이런 날은 솔직히 이해하기도 싫고 축축 처지는 날이라 도시락 안 싸가면 진짜 힘이 없어 하나도 일도 그렇게 오래하기 쉽지 않은데 원래 나물 한 조각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역시 우유가 최고다 우유 사랑 제가 우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 우유 원샷 잘 먹었습니다 우유 최고 이거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밥도 하고 있는 중인데 밥이랑 같이 먹어서 좋아질 텐데. 지금 고기부터 작은 것부터 냠냠할게요. 방금 맛 구운 건데 기름기 쫙 빠지고. 진짜 맛있어. 최고. 이런 건 라면에 넣고 끓여먹는 게 너무 아깝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소금장이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장은 원래 좋아하는데 맛이 다 붙일 것 같고. 그래도 이게 비싼 한둔고기거든요. 한둔고기. 비싼만큼 맛있어. 소금이 야들야들하고. 고맙먹는 것도 맛있는데. 소금이 똘띌때문에 커버만들하고. 진짜 맛있어. 최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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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most분간ào.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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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30초만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성했는데 맵고 칼칼하고 조금 짜도 맛있고 진짜 짱 맛있어. 김치만두 같이 해서 먹으면 짱 맛있을 것 같아요. 좀 먹다가 만두까지 먹고 영상 그만 사고 나중에 또 찍을게요. 금방 다 먹고 금방 다 먹고 배가 많이 고팠는데 금방 다 먹는거죠? 만두만 먹고 조금방 다 먹고 좀 이따 계란 넣어볼까요? 한 다음에 맛있게 냠냠 할거에요. 우선 안좋아 숙싹 맛있겠다. 김치만두 김치만두 조금 더워 보일수도 있어요. 숙이 터져가지고 그래도 맛있어요. 진짜 진짜로 아 아 음 진짜 죄송해요. 더러워 약간 만둣국 먹는 맛 맛있어. 고기도 먹을까요? 빨라나도 맛있어. 만둣국 닭 고기 닭 뭐냐면 고개장 오르기 개선 양념 음 군물바바 진짜 맛있어. 이물은 같이 먹어요. 난도 하나 드세요. 똑딱하고 밥이랑 나중에 같이 먹어야지. 맛있다. 저녁은 좀 늦게 먹을게.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우유도 좀 마실거에요. 매워서 짜니깐 고기랑 같이 먹으면 딱일거 같은데 맛있다. 진짜 음 얇아요. 뜨거워. 뜨거워. 에어프라이비로 구워 먹었잖아요. 그거랑 또 다른 맛. 그거는 치즈 군만두 맛 에는 만둣국 맛 근데 김치가 곱더라구요. 맛있다. 음 맛있다. 저는 깨끗하게 비웠어요. 우유 한잔 마시고 남은건 저녁에 먹을래요.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꼭 해드세요. 진짜 맛있어. 안녕. 어머 시작부터 너무 야해. 고추가 있잖아. 계란 해먹을거에요. 다 먹은게 있지만 아 머리카락 이래야 맛이 있어요. 껍데기거리기 저녁이 수이속 와서 배가 고파지는 난 계란과 많은 동물이 먹겠어. 불을 불을 척 켜주고 컵을 닫아준 다음 끓으면 휘적휘적 할거에요. 고추 때문에 매워지겠지만 계란 때문에 고추가 계란에 갇히겠죠? 그럼 중복의 휴갈수도 아 ASMR 올려야되는데 지우 우울해 재미없어 지루해 슬피빼 참아내면 할거야 밖에 밥 줬는데 걔들이 멋진네 만두 냉구로 빼놨어 나중에 같이 먹을게 계란부터 풀리고 수입을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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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고글고글 힘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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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란투게 좋아 맛있는 계란 기름기 있는거 괜찮아 뚜껑인데 막 계란 지우기 더러우니까 젓가락으로 바닥에 눌러붙지않게 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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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좀 넣었거든요 일부러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풀어줘요 희적 희적 노른자도 터지지않게 아까 하나 터졌네 괜찮아 이제 희적 희적 해서 골라붙지않게 잘 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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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 그릇에 Pentagon 이제 물이 또 들어오려나 본데 이제 다 했으니까 어차피 난 먹을꺼야 그릇에 알코올에 들었다 그릇 투하 그릇 투하 그릇 투하 그릇 투하 동물도 이번엔 좀 써와서 먹을꺼라 그릇 그릇에 넣어서 넣기 썩썩 그릇이랑 잘 섞어서 됐다 좀 덜 더럽죠 아까보다 모아줍시다 짠 고기까지 계란 라면 계란찜같이 계란찜같이 뭐래 원래 계란을 먹던 라면이랑 같이 해서 풀어먹잖아요 예전에 요리하는 유튜브에서 본건데 그냥 냄놀에다가 계란만 풀어도 이렇게 맛있게 나온다 해서 먹어볼께요 먹어볼께요 차만차만 굳이 간을 안해도 스프에 배어있어서 토슬도슬맛이 맛있어 약간 싱거워 내가 물을 넣어서 계란 2개에다가 그래도 맛있어요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 물을 조금만 볶고 하세요 추천 이제 나는 좀 많이 넣었어 탈까봐 맛있어요 이렇게 먹고 라면만조랑 해서 먹은 다음에 밥이랑 고기에서 먹고 끝낼께요 음 맛있다 마지막 남은 만두까지 장으로 치워봐 고기랑 떡볶이 딱해서 치우겠습니다 터진 만두도 맛있어 음 이것도 나름 부드러운 꿀맛 그리고 버려진 고추 짱 태웁니다 내 생각보다 맛있는데 혹시 매운게 좀 들어가지고 국물도 좀 덜진 것마다 맛있어 찐으로 다섯박 배울게요 찐으로 맛있어 음 굳 주작없이 정말 딱딱이었다 치우고 볶고 아 아 아 으응 약간 곱탈이도 치우고 아 아 나는 고기랑 밥좀 해서 먹어야지 내존에 데우고 밥이랑 같이 해서 좀 이따 먹을게요 응? 응? 내봤어요 이렇게 새벽에 양념 월요일날 올라가기 싫다 응 근데 확실히 머리카락 근데 확실히 도움이 더 맛있어 나는 여기 싹싹 일부 하나 남겨놨지 조금 식은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맛있어 응 맛있어 짱 맛있어 진짜 자 새벽에 이거 자꾸 이렇게 먹어보면 안좋을텐데 이렇게도 먹어야지. 어 내가 팔도. 팔도 먹는데 팔도 진짜. 팔도 먹는데 팔도 먹어요. 팔도 먹어요. 김치참 근데 먹고 싶은데 고기는 맛있어 된장 근데 맛있다 진짜 약간 급하게 먹은 감이 있지만 다 먹었어 일단 밥은 다 먹었구요 뭐 먹은거지 뒷정리도 깨끗이야 기름이 아침부터 저녁 해봐 다시 먹는거 다 먹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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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